건대불수도 팀도 계속해서 잡아당긴 타고 3루 빠져나갔습니다. 지금은 좌익수 뒤쪽으로 흘렀고요. 1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 점 추가하고 있습니다. 충남 에이킹스 타자 주자는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. 홈으로 뛰네요. 홈으로 이재용 홈으로 들어옵니다. 1회 기억나십니까? 3루수가 2루로 한번 빠뜨리고 우익수가 빠뜨리고 지금 그 그라운드 홈런, 에러 그라운드 홈런이 또 한번 1회에 이어 3회도 나왔습니다. 충남 에이킹스 상대의 실책과 주루플레이를 섞어가면서 두 점을